안녕하세요. 허당걸입니다. 네, 오늘 저는 여기 파주 롯데 프리비엄 아울렛에 왔는데요.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이런 장소는 또 어떨까 해서 저희 고객님의 추천으로 한번 와봤습니다. 한번 여기 주변 좀 쫙 들러주실래요? 진짜 브랜드가 엄청 많네요. 먼저 쇼프라라입니다. 네. 그럼 이쪽에 손소독제 한번 수사하겠습니다. 어떤 거요? 손소독제. 손소독제가 되셨습니다. 페레가모 페레가모 매장을 한번 가볼 건데 여기도 아마 촬영이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전체적으로요? 제품의 시즌에가 좀 추가적으로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금액 어떻게 되나요? 이 제품은 30%로 들어간 가격이시고요 약간 백참처럼 쬐그만 백들도 있나요? 지갑 형태로 나온 제품들도 있으시고 가격은 73만 5천 원인 것 같아요 30%에서 75만 원 아 예쁘다 오 괜찮다 아 진짜 조심스러워서 이거 오 괜찮다 지갑인데 이렇게 63만 원 진짜 괜찮다 이런 것도 되게 심플하고 예쁘다 얘는 지금 얼마 정도 될까요? 32만 9천 원대 제품입니다 아 할인해가지고요? 네 괜찮다 이래서 사람들이 아울렛으로 오는구나 진짜 짱인데 여기도 그럼 롯데백화점으로 포인트가 쌓이는 거예요? 네 롯데포인트예요 오 괜찮은데 일단 여기 봤어요 여기 지금 9시면 끝나니까 L포인트로도 살 수 있어요? 네 가능하세요 너무 좋다 어떡해 왜 몰랐지 우리 멍청한 것 같아 너무 좋다 새로운 사실이 알았다 어 저기 또 편집샵 또 있어요 여기 편집샵 되게 많은데요? 저기도 가볼까요? 편집샵? 저기도 있고요 아 여기는 지방시랑 저게 뭐였지? 쌀랑 아 저게 뭐지? 못 읽으셔가지고 못 읽으셔도 돼요 센트 아니 저게 뭐라 그러지 센트로랑 아 센트로랑 못 해봐 저 이거 신발 좀 꺼내 주시면 안 돼요?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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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견했어 이거를? 어머chen 어먑 ascensional 어머어머 어떡해 어머어머 어떡해 얼마에요? I guess 17만 원이에요 17만 원이에요 아 진짜요? 30만 원 어떡해 너무 예쁘다 미니를 모으고 있어 가지고 근데 이번에 그 롯데에서 손님들 선물 많이 사다 보니까 그때 쌓인 포인트로 이걸 사려고 하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여기 샵 이름인 것보다 라프리마 라프리마 제가 오늘 여기 파주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을 와보니까 일단은 백화점하고 아울렛이 저는 별개라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여기가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다 보니까 롯데 포인트로도 살 수가 있고 포인트를 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다 할인이 기본적으로 20-30% 많게는 최대 80%까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거리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자주 못 오시더라도 꼭 여기 오셔가지고 한번 쇼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 마음에 드는 게 해외 명품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은 편집샷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편집샷들을 둘러보다 보면 이제 분명히 또 득템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좋다 애견 동반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우 진짜 우리 뱅뱅이들을 같이 데리고 왔었어야 되는데 아우 진짜 어떡해 너무 부럽네요 진짜 너무하시는 거 같아 약간 전현이가 이거 ollut ourage식이опmond 아우oma selecting 엠abeth vacation 집에 가면 안녕 아침 eed theories Interior see Theory clear minute